안녕하세요. 박담희입니다. 주말 텃밭 농장의 운전으로 이틀째입니다. 여기는 주말농장이 되어버린 이웃 아주머니네 밭입니다. 한 2,000평 정도 되는데요. 마음속 좋은 아주머니께서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제일 먼저 심은 동네 아주머니 밭이 됐고요. 일주일 먼저 심으시고 기류도 많이 주시고 일주일 여기는 추부 서울댁입니다. 저는 적게 심어졌습니다. 8월 29일 적게 심었고요. 여름도 추비 딱 한번 뿌리해 준 비를 줬고요. 여기 어제 무료병 하나 뽑았습니다. 무료병이 견임이 되는가봐요. 저희는 무료병이 없었거든요. 그냥 한 달 남기고 무료병이 얼마나 잘 달랐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약을 주면 수기도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료병 약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음식포기 심은 데서 새토기 지금 막 포기하고요. 연애들만 잘 구워서 간접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지금 먹고 주느냐 안 먹고 주느냐가 또 지금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 오래 지으신 전문 아주머니 아주머니께서는 배추를 이렇게 묶어 주십니다. 저도 배추꽃 묶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마른 다음에 묶어 주겠습니다. 아침 이슬이 잘 말랐습니다. 이슬이 마른 다음에 묶어 줍니다. 치아파사 Rome 치광 청소 Ta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